한글자막 by 한효정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축복해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여러분 you can be aide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는 당신을 축복해요 나는 당신을 축복해요 smoke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신 벽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